그녀의 미쩨 이거도 응 응 누구 잘 가르치고 오빠 응 앗 하 대박 그거까지 안 먹어야 돼 미쩨 갑자기 왜 된 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죽겠지? 몸에 시원해? 나 죽겠는데? 나 죽는 거 같긴다 여태가 있잖아 자 Accu 반드시 고판 강남사 그래 for our amusement